안녕하세요 담비스 입니다. 자 오늘 마셔볼건 GS25C에서 판매하는 유어스 청포도 탄산수 인데요. 제주 용암수로 만들었다고 그러고 당연히 없구요. 가격 1200원 되어있는데 디즈니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350ml의 제로칼로리 제품 되겠네요. 자 샤오미폰으로 한번 밖에서 한번 찍어봅니다. 너무 밝아서 안보여요. 자 영양성분은 다 제로구요. 합성 청포도 향 들어가 있는데 라임향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이 크리에이테이션 뭐 되어있고 디즈니 로고 등 표시가 되어있네요. 자 뭐 그냥 달짝 찍어 남으면 좋습니다. 이건 아닌것 같구요. 자 뒤쪽에 북한선이 보이는데 한 손으로는 안따아진다. 자 다른 소리도 자 잠깐 들어봤는데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. 청포도 향이 살짝 나네요. 아 근데 청포도 향은 별로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청포도 맛이 난다. 이거 몬스터 대학인가 거기 나오는 괴물 해 가지고 저기 사람 놀래 줘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캐릭터들 들어가 있는건데 하여튼 뭐 아 그냥 탄산수인데 그냥 뭐 청포도 향이 살짝 나는 거구요. 향은 좀 나는데 맛은 뭐 별로 청포도 난다기 보다 그냥 탄산수 정도 제품되겠습니다. 그 탄산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냥 드셔보시면 이거 도대체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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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으로 먹지 싶은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맛이 들어간거 이런거 보다는 좀 라임이나 레몬향이 좋은거 같더라구요 자 뭐 그렇게도 뭐 작게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1200원 이면 조금 비싸긴 하죠. 그 1.1.5 리터 정도가 한 천원 정도 인터넷으로 하거나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그런 제품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는지 하시고 시원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밖에서만 찍다가 자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담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탄산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. 탄산수 같은 경우는 탄산수 따라서 뭐 탄산의 강도가 좀 다르긴 한데 뭐 이렇게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적당한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를 맡으면 청포도향이 좀 강하게 나는 편이긴 한데 마셔보시게 되면 청포도향은 조금 좀 미지근한 듯한 느낌 좀 약간 조금 덜 들어간 느낌? 이게 아마 뭐 그런거 같은데 뭐 그렇게 나오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ki